괴물님들 빈신 좀 하세요. 스릴감이 없잖아, 스릴감이. 남아, 남아 드리고. 잠깐만요! 아유하, 아유하! 안녕,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D시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김설하님과 메저헤터님과 저, 심원은과 플레임님이 함께 할 겁니다. 박수! 여기, 사람과 괴물이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설을 탈출해야 하고 괴물은 사람인 척하면서 모든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사람의 목표, 건물의 불빛이 꺼지기 전에 자신을 방어할 아이템을 파밍, 수상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제일 의심스러운 사람이세요?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총으로 쏴서 상대를 기절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그 후 기절한 사람을 과반수 이상 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시간이 흐르면 건물에 불이 꺼지는데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다 지나면 불이 완전히 꺼지고 이 때 최대한 빨리 퓨즈를 찾아 배전발에 꽂아 다음 건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이제 다음 맵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제한 시간대로 못 가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3번 건물을 이동하면 탈출에 성공합니다. 괴물의 목표 건물의 불빛이 꺼지기 전까지 들키지 않게 사람들이 방어할 아이템을 파괴하고 혈액팩을 마셔 괴물 안을 촉진해야 합니다. 야, 괴물 나와봐! 너 누구야? 또한 퓨즈를 부셔서 건물에 불이 더 빠르게 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괴물을? 혈액팩을 넣어서 불이 꺼지면 괴물로 변할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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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는 불이 꺼졌을 때 딱 한 사람만 죽일 수 있고 바로 앉았는데? 어, 죽는다. 그 이후에 공격한 인간은 기절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액팩을 충분히 섭취했거나 마지막 3번째 건물에서 사람을 계속 죽일 수 있습니다. 본편 해볼까요? 아, 저 한 명 구하고 있었어요. 말을 해본 게 저 하거든요. 어? 반이 오셨다! 근데 이거 나 한 적 있어가지고 와, 쌉고수 들어왔다. 뭐야, 고수가 왔네. 아, 근데 잘 기억 안 나네. 어떻게 했더라? 또 또 거짓말! 또 거짓말! 하하하하 참나, 이거 사람 참 이상하게 만드네. 갑자기 불러놓고 말이야. 니가 갑자기 오지를 말든가. 하하하하 아니, 바하님 지금 합방이 8시였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아,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네. 어? 우리 이제 고하면 되나? 고고! 레고, 레고! 맘맘매야. 정신병원. 와, 내 앞을 보이고 있어. 딱 우리들에게 잘 어울리는 맵이네. 아이고, 어디야. 자, 드가자. 뭐야, 이거 혈액 누가 먹었는데? 빨리 표시해. 그거 가까이 가가지고 표시해. 바하님이 먹고 바하님이 말하고 있죠, 이거. 잠시만, 뭐라고요? 니가 마셨다고요? 뭔 소리야? 내가 발견했다니까. 이거 바하님이 자기가 못 간 거다, 이거. 내가 발견했다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두 개나 마셨는데? 야, 이거 바하라니까. 참나, 이거 억울해 죽겄네. 이거 바하님으로 모는 풀형인 거 아니야? 뭐, 그럼 죽이시고 다 같이 뒤지시는가요? 야, 30초 남았다. 맵이 너무 넓으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 와, 이거 맵이 진짜 넓다, 이거. 맵 진짜 넓음. 친구들 거기 구석에 있지 말고 빨리. 아무도 변신을 안하네? 왜 아무도 변신을 안하지? 가하가 변신할 줄을 모르나 봐. 저기, 얘들아. 퓨즈 나 혼자 꼽고 있거든? 빨리. 됐어, 야. 출국 곧 열린다. 어, 죽어다. 괴물 누군진 모르겠는데, 괴물 안 해. 괴물분 왜 안 변하세요? 괴물 누구야? 어, 왜 안 끝나? 탈출구 어디야? 아, 그게 이제 적을 완벽하게 다 죽였다. 라고 생각해야 갈 수 있어. 아, 그럼 아직 못 가는 거잖아. 그치, 두 명을 죽여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바하 죽이자니까? 날 왜 죽이냐니까, 갑자기? 바하라니까. 난데없이, 나 홍자랑 같이 있었어. 바하가 약간 불안하긴 해. 바하라니까. 일단 서라는 괴물인 것 같아요, 저. 야, 여기 누가 와봐. 홍자야, 검사기 먹어. 바하한테 가서 찔러 빨리. 그럼, 요건 이거는 제가 한 번 쥐무둥님을 조져볼게요. 왜? 왜 쥐무둥이야? 야, 이거 홍자가 범인이야! 바하님이랑 바하님이 괴물이다. 아니, 오빠가 나 썼잖아. 홍자가 다 안 보고 쥐무둥 본다고 해서. 수상해. 멀쩡한 사람만 보려고. 뭐라는 거야, 쥐무둥이 조용하잖아. 아니, 거품사랑 해보라. 조용하여 비만 하는 거야. 아니야, 근데 이거 홍자맞아. 여러분 제 촌을 믿으세요, 이거 홍자입니다. 홍자면 내가 치킨 사주는 건 너무 손해일 것 같고. 응 아니야 나 죽이려 후회해 저 진짜 아니에요 근데 그렇긴 해 솔직히 홍자였으면 진작에 변신해서 죽이긴 했을 것 같아 괴물님들? 빈신 좀 하세요 스릴감이 없잖아 스릴감이 어? 나만 알바드리고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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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요 나이스 홍자야 사랑한다 내가 놀러기 심했구나 내가 죽일 놈이다 으아아아아아악 와 내 눈앞에서만 변신을 하는데 막 홍자야 내가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지금 발출해 괴물 소리 들린다 괴물 소리 나 저 출구 어딨어요 아니 그렇게 괴물 발자국 소리를 대놓고 내면서 출구 어딨어요 울먹거리면 누가 봐도 설하잖아 출구가 어딨는지 나 모르겠어 괴물인 상태로 그렇게 출구 찾지 말라고 불쌍해 보이게 다 들리잖아 괴물이야 개çu 이겼도 하네 빨리 한판 더하자 으으 야 그거 하면 중간에 무서워서 게임 끌 것 같은데 아니 나 괴물 좀 시켜줘 나도 괴물 좀 시켜줘 진짜 이번엔 사람이누 그러면 이제 지금 말 안 한 설화씨랑 홍자씨가 괴물일 확률이 제일 높다 왜 그렇게 놀아가시는 거예요 바로? 원래 저 오빠 놀아가는 거 좋아해 두 사람만 말이 없었으니까 누가 벌써 마셨어 이거 어떤 놈이야 이거 내가 찾아내고 말갔어 야 누가 퓨즈도 보셨어 야 잠깐만 지금 이거 보니까요 딱 필이 왔어 지금 홍자야 이거 너무 잘해 괴물의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아 와 여기 누구 먹었다 잘 먹고 다니는구만 와 뭐야 이거 누가 먹었어 아 홍자라니까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홍자 어딨어 죽여 날 믿어 내가 책임진다 빨리 죽여 빨리 빨리 아 잠깐만 진정하고 제 말을 들어봐요 이거 바하님하고 메데스님 둘 중 하나가 무조건인 게 이 근처에 저밖에 없었어요 거의 그니까 이거 신고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 중 하나가 일단 범인 안녕히 계세요 제모 죄송합니다 야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아까 보러가서 미안해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거 쓰러져 있는 동안에는 말하면 안돼요 아 잠깐만 누구 죽었어요? 어딨어? 흔들어진 사람 어 내 앞에 소리 나 잠깐만 음에 음에 놀려라 씨 어떻게 해줘 어 뭐야? 내가 살려줬어 내가 살려줬어요 어 최 모둔 너만 믿는다 최 모둔 오오오 깡신아 플레인지 플레인지 이거 봐라 메데스 둘 중 하나야 오 죽였어 죽였어 아니 죽였어 내가 한 명 죽였어? 어 아빠 내 앞에 있었어 얘들아 다음 구역으로 빨리 가야 돼 이거 시간 지나면 안 된다 가자 가자! 어 잠깐만! 누가 지나갔다! 내 앞에서 누가 변했는데? 누구지? 아 우리 3명은 범인 아니야! 우리 3명은 범인 아니야! 야 지금 너 집만 보니까 바하 아니야? 일단 취무드는 확실히 아니고 바하님하고 메드웨트님을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범인이에요 이거 아 이거 억울하네 내 손으로 테러를 죽였는데 지금 이거 하나만 예상해보건대 일단 바하님 범인 난 취무드는 광신이야 바하님이 범인이에요! 가만히 맞아보시죠 일단 조정! 이거 일단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 그러면 나 죽이고 취무드님 해? 난 몰라! 아니 근데 설아님 검사기 먹었는데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아! 바라님 메디웨트님한테 꽂아봐요 내가 줬는데 뭔지 아니 잠깐만 들어봐요 메디웨트님한테 꽂아보고 아니면 홍자님이야 왜 나야? 그냥 제가 치는 거 아니죠? 취무드님 죽여버려면 돼요? 괴물이 아니야 괴물이 아니야 아 이거 비관홍자라고 뜨는데? 그래 나 아니야 그럼 홍자님이잖아! 홍자야? 뭐야 뭐야! 아니 티치 당했어 아니야 나 아니야 홍자님! 안녕하세요 나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홍자님! 살려줘 나 아니야 나랑 같이 다니는 거 누구야? 내 앞에서 피어냈어 살려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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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오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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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설아 있잖아 무빙 누구 들어오나 봅시다 엥? 여기가 아닌가? 여기 나 맞는데? 여러분 탈출했어요? 설아야! 죽어! 설아야 너 범인이잖아! 아! 형! 내 힘이 좋을까 형의 힘이 좋을까 생각해! 너가 범인이에요! 너가 범인이야! 자 이제 탈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옹자야 정말 너에게 많이 실망했다 아 아까 심어돈이 개트럴이야 야 너네 앞으로 나한테 심증 멋있게 하지마 그냥 내 말을 믿어줘 탈하면 죽여줘! 설아야 근데 너 괴물은 진짜 못하는구나 나 그렇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3킬을 했답니다 설아님 아니 투표 엄청 빠르더라 누워있는데 그냥 야 이건 뭐 아니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겠네 아니 미친 민주주의야 미친 민주주의는 뭐야 미친 민주주의 아니 너무 빨라 이 사람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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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이거 부숴었다 여기 부숴었거든 여기에 불림님 여기 어 그러네 아 무서워 에드헤터가 조용한데 더 조용한데 아 나 이거 하나 공격성에서 나 여기 숨어서 혈액팀 먹나 안 먹나 감취하고 있었어 아 왜 나야 어딨어 야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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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같이 가야돼 아 아니 뭐 괴물 막 하수구 타고 와 일루와 일루와 여기 변했다 어딨어? 촬영했어 괴물 지금 무력화 시켰어 빨리 지금 퓨즈 꽂아 퓨즈 못 꽂으면 다 죽어봐 다 꽂았어 다 꽂았어 내가 테러 잡을테니까 다 퓨즈 꽂아 지금 다 꽂았어 이게 곧 출구 개방한다 개방 나이스 개방 나이스 나 바로 나왔어 나도 바로 나왔어 이거 테러 잡았다 설환님 내가 살렸어 이거 플레임인 듯 어? 나 제일 먼저 와있어 이 플레임 왜 이렇게 주름이 해? 아니 내가 초반에 샷건을 먹어서 바로 쏘려고 사운드 플레이 하고 있었어 아니야 이거 내가 봤을 때 플레임 못 받아 그니까 플레임 맞는 거 같아 이번판에 심증 처리를 전혀 안 하고 있어 지금 괴물 웃고 있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죠? 신분석님 맨님 일로가세요 맨님 일로가세요 시청자들이 자꾸 말고 내가 봤을 땐 지금 취무등이거든 진짜 취무등이거든 이거 어? 방금 누구 혈압팽 먹었어 잠깐만 저 사람 누구야? 플레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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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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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하야 너냐 왜 내가 뭐 아니 나 진짜 아니야 플레임이 혈압팽 먹었어 나 안 먹었다니까 뭐야 이거 바하다 먹었어 먹었어 와 진짜 쏘지마 진짜 날 믿어줘 아 나 지금 너무 억울해 아니 근데 지금 괴물이 너무 잘 있네 형 지나가는 자리에 하나가 사라졌어 나 아니야 동자님 아니면 플레임님이야 와 진짜 파국이네 이거 아니 들어봐 아니 들어봐 제가 전판에 바하한테 추적기를 달았어요 근데 괴물소리 들렸을 때 아무것도 안 바뀌었거든요 제 바로 앞에서 그냥 같이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난 아니야 플레임님이잖아 들어봐 설아님이 지금 검사기 먹었거든요 야 설아야 설아야 빨리 빨리 써 나한테 빨리 써 빨리 써 알겠어요 아니 어차피 sniper 이거 만약에 플레임이 많으면 ming 빨리 써 얘야 얘 맞다니깐 아야 찌쯔 뭐야 플레임 비가xo 뭐야 뭐야 이거 돌곱 오우우а ballot 쟤 누구야! 쟤 도망간다! 쟤 누구야! 쟤 도망간다! 쟤 누구야! 쟤 도망간다! 나 도망간다 그랬어 나 도망 개장 쳐건데 뭐야 야 이거 뭐 아 저깄다 저깄다 탄약이 없어 죽였다 나이스 아니 문 어디야 어디야 모르겠어 어디야 어디야 길이 어디야 아니 여기 너무 길이 어렵게 돼있다 일단 풀령이랑 난 나왔어 아 무두둥님 뭐야 지금 바하 같거든요? 바하 아니면 취부둥이야 이거 누구 죽었어요 지금? 홍자님이 죽으신 것 같은데 어 홍자가 죽었어 홍자가 내 눈앞에서 물어 죽었어 일단 설아님은 누운 거를 스테로이드로 살렸거든요 그래서 절대 아니고 그럼 쟤네 둘이네 바하랑 취부둥이잖아 일단 보이면 바로 싸요 왜 난데? 아니 홍자누나가 나한테 추적 그거를 붙어놓고 소리가 치셨었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 홍자누나가 죽었잖아 홍자누나가 죽어서 난 이미 왔었어 아 저 우매한것 아 일단 메드헤터 나랑 같이 붙어있어 난 일단 결백한거 증명됐잖아 얘들아 다 어딨어 아니 매비 왜이렇게 넓은거야 나랑도 같이 다져줘 오지말하지 말고 나랑 같이 다져줘 야 이거 시간 없는데 아 쟤 빨리 조져야되는데 어떡하지? 아 취부둥이 형 같은데 아 지금 앞에 있는 사람 나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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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이 다져요 같이 다져요 제발 오지마 취부둥 너 유력한 용의자야 나야 나야 열렸다 열렸다 탈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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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τš500x800 honored 탈출하 도망쳐 도망쳐 나와 나와 난 살았다 설아 님 괴물이였어? 설아 괴물이었어? 네가 일부러 유진받지 말라고 자리 해줬는데 못 잊어라! 아니 설화님 쓰러진 걸 내가 살렸는데 왜 괴물이야? 아까 전에 너무 억울했던 게 심우 형이 나를 물고 가는 거예요! 뭐야 일부러 했잖아! 심우 형이 쓰러진 거야? 이러면서 아 여기! 잘 몰랐어! 여기 곧 조림을 하는 거 대박 나이스 대박 나이스 다 바로 왔어! 샷폰을 먹어서 바로 쏘려고 사운드 플레이 하고 있었어 제일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일부러 한 거야 지금 괴물 터라면 아예 의심넘당 벗어났는데 맞긴 해 그랬는데 사냥을 안 하잖아! 넘치고 갔어! 아이엠 맘맘 자 새 게임 합시다 둘 다 그래 수고! 어지러워 아 나 벌써부터 지쳤어 대저택이네 살짝 촉이 오면은 바로 그냥 조져야 된다니까 언제까지 비감염 좀 해야돼 뭐야 추모는 왜 계속 나 따라와 무섭게 왜 따라오냐고요? 무서워서 아이엠 추적 자 누구일까요 나 설아에 추적 붙여놨어요 일단 야 왜 나는 아니 이렇게 배정이 다른 사람한테 돼있어 다 오 나이 땜에 개많아 나 거의 풀템이야 나도 야 손잡는 거 가지고 들어와봐 한번 재채기 소리 뭐야 어 시간 다 되겄놨 오늘의 추모는 방금 왜 앉아있었어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지가 다 된다 말 돌리지 마세요 추모중님 진짜 아니라니까요 저 도망쳐 도망쳐 오케이 어 고르기 헤헤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하 다 어딨어 아 테러 뒤지게 못하시네요 누군지 모르겠 아 쟤가 못한다고 해서 개빡쳤네 거의 다 열렸다 탈출했어요 탈출했어요 예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드웨터다 메드웨터야 제가 괴물인데요 드렸거든요 나 왜 소리 나 왜 소리 여기 여기 흐흐흐흐흐흐흐 비상탈출구 앞에 어 잠깐만 여기 아까... 보고 온건가? 그런데? 어? 뭐여? 뭐야 이거? 뭘 보고한거야? 이거 혈액팩 아 보고했어? 야야야 서라다! 아니 내가 혈액팩 표시된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서라가 지나쳤어 뭔소리에요? 서라랑 만났다니까? 아니 뭔소리야 아니 혈액팩 체크했잖아 그래서 나도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서라가 내 쪽으로 왔다니까? 서라 일단 죽여봐 그러면 아니 이거 이거 절죽이면 안되는거죠? 그래 볼게요 일단 근데 배물이 도망가는 그림이 맞아? 오 그래 오 그래 저도 같이 가유 누가 보고있어? 출구 열립니다 확대 岩열 아 마저 나 무조건 렛츠고 뭐하세요 빨리 와유 뭐야nakORP 아 잠깐만요 이거 저 죽이시기전에 생각을 좀 하고 죽이는게 어떨까요? 40분 위급상병입니다 알게 뭐에요 트레 이리 와가 여기 눌러봐요 이 버튼 다 우다다다 다 눌러봐 나 누르고 있다 나도 누르는 중 누르고 있어 X같이 탈출해봅시다 어 X나가자고 그러면은 근데 여기 맵이 살인자가 나왔을 때 진짜 재밌어요 미로 같아서 이거 지금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혈액팩을 안 마셨거든요 여기도 혈액팩 안 사라져있고 들어와 어? 누가 변하는 소리? 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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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만 와아 왜 이렇게 세 가지는 왜 우리 둘을 살려놨어 너네가 너무 잘했어 계속 붙어있었잖아 아 누나가 똑똑해 날 가장 먼저 조력자로 삼아 일단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감염자잖아 그럼 바로 유기해버려 그냥 아 모처럼의 감염자였는데 너무 아쉽다 죽어드려요? 키우 키우? 아니 아니 너 이 자식 아 키우 죽어드리냐고요 아니 탈출 어디있노 왜 안 열려 이거 기다려야 돼 여기서 여기서 방어 들어와봐 근데 길 못 찾는 거 같은데 이 오빠 내가 봤을 때 어 나 몰라 야 이거 미로가 내가 불리한데 아니 편하게 들어와 편하게 나 진짜 기다리고 있어 오빠 거길 왜 들어가 거길 왜 들어가 바보야 아이가 다시 와 키우 키우 아 나 죽었다 한 놈 아 뭐야 어? 어? 받아봤는데? 예? 근데 저거 문 왜 안 열려? 아니 안 열렸어 문이 버그 때문에 안 열렸나봐요 그냥 버그 때문에 안 열렸나봐요 그냥 이긴 게 이긴 거 같지가 않네요 근데 좀 아니 이제 기분이 좀 많이 더러운데? 더블 배로 작품이잖아요 농락 당할 만큼 당하고 이기니까 기분이 영 진짜 마음아 너무 아팠잖아 탈출구로 나갔어 다 뜨는데 말이지 아 죄송합니다 자 비가염자여 미리 말했어요 아 플레임님 너무 무서워 플레임님 연기 너무 잘해 나 무서워 아구 비가염자여 어 하나 어딨어요 어딨어 아 서라 미션해? 여러분 농셔링 먹음? 농셔락 먹었어 아니 누가 이제 빨리 먹었어? 야 이거 사카가 전부 고여가는데? 일단 먹은 실력을 보아니 설화가 아님 일단 여기 서랍에 다 있어 누나 이거 잘 먹은 실력을 보니까 어 세파민 하러 왔구나 동야님이나 플레임님이나 바하님이나 셋 중 하난데 아 죄송한데 님도 아까 다 죽이셨잖아요 너도 용의선상이 있어 인마 근데 이 정도로 몰래 먹고 공개하고 그거까진 못하거든요 다 카메라 갈 거 같아 이거 설화야 이거 설화야 여기 나랑 기가 걱정되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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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여기 나랑 떨어뜨린 거 없었어 뭐라는 거예요 빨리 빨리 설명해 나 일단 저기 뭐냐 엉덩이가 너무 탐스러워서 나도 모르겠어 혈액팩 쪽에서 혈액팩 쪽에서 그냥 여기 혈액팩 한번 확인하자 전 진짜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있나 없나 확인하자 여기까지 여기 만약에 맞으면 이거 같이 다녀 남았다는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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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플레임 오빠 닮는 어두워 왜 벽에다 비비고 있어 플레임 님이 의심스러운데 아무리 바보 아 그럼 같이 다녀 플레임 님 같이 다녀요 오케이 뭐야 침호등 어디 갔어 이거 침호등 같은데 나 진짜 이거 나 진짜 아님 저 진짜 아님 뭐야 같이 다니자면 아까 거기 그대로 있었는데 플레임 님이 사라졌잖아요 님이 어디 갔어요 뭐야 소리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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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플레임 어딨어 뭐야 이거 지금 침호등 어딨어 침호등 이리 와봐 감염자인지 확인해줄게요 이거 누구야 일로 와봐 아 내가 침호등 감염자 확인할게 야 이렇게 감염자야 죽여 야 죽여 죽여 감염자 감염자야 나이스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죽여버리는 거야 이건 이제 괴물 한 명 남았어요 침호등 아까부터 너무 막 사람을 연기를 잘해 이거 근데 뭔가 불안한데 왜 이렇게 쎄하지 잠깐 이거 서현 님이 X나 조용해서 X나 쎄한데 어떡해 아니 이거 내가 조용하면 쎄한 거예요 이거 지금 침호등 님이 확실하면 한 명 남았잖아 그럼 세 명 충분히 죽일 수 있어 빨리 파밍부터 하세요 나 풀파밍이야 귀여워 야 뭐야 여기 방금 누구 지나갔어? 바로 앞에 지나가는 사람 누구야? 잠깐만 아니 바로 앞에 지나가면서 먹는다고? 들어와 그냥 편하게 들어와라 보고싶다 조심해 조심 어 아 이거 설아다 아니요 죽었어 와 설아 죽이면서 비명 지르는 거 봐 아아 아아 날 이제 이렇게 까지 날 이제 이렇게 까지 날 이제 이렇게 까지 몰아가는구나 나 진짜 억울하다 아니 나 진짜 두려워 이걸 할 수야 있겠냐고 설마 다들 죽어서 말 없는 거 아니죠? 잘 가요 잘 가요 야 이거 근데 홍자가 너무 오버밸런스야 나 홍자랑 게임 못하겠어 나 진짜 홍자 소름끼쳐가지고 같은 편인데 막 진짜 도우면서 오 고마 안녕하소요 정신병원 또 나왔다 여러분 그럼 밤에는 혹시 마이크를 끌래요 우리? 어? 나 지금 필이 왔어 이거 홍자야 지금 홍자가 유리할 만한 그런 멘트를 했어 괴물로서 홍자 무조건이야 이거 죽여 나 죽여 그럼 게임 한번 힘들게 해봐 아 아 아 아 바로 내가 내가 평소 이미지 매기 어 누가 먹었어 이거 이거 취모등님 같은데 취모등이 취모등이 취모등 빨리 죽여 이거 취모등님이 이거 요거 있는 쪽에서 저기 왔어 도망가는 거 봐 저거 저거 도망가는 거 봐 아니 아니 죽여 그냥 아니 죽여 그냥 아니 뭐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냥 죽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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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근데 진짜 절 믿어주세요 이번에 홍자 맞아요 진짜 홍자 맞아요 이번에 홍자 죽이면은 해피 해피엔딩 오빠 어우야야야 언제 계셨어요 아니 아자 왜 그래 나한테 팔로우 팔로미 일단 설화 근처 있다 어 설화 근처 설화 어 비켜 비켜 다 꺼져 나한테 붙지마 다 죽여버릴거야 수영장에 있는 사람 누구야 수영장에 있는 거 난데 뭐지 홍자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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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자라고 홍자랑 설화라고 설마 벌써 다 죽었어 일단 나가자 일단 나가자 나가고 생각하자 근데 어디 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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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홍자랑 설화 맞아 홍자랑 설화 맞아 하야 같이 봉치자 기다려봐 빨리 기다려봐 변하게 가고 있어 변하게 저 설화 저 개샥 홍자님의 힘짱 아 이 중간 한방일텐데 지금 아 나이스 수고 홍자님 짱 잘하신다 진짜 최고야 김호동님 내가 미안합니다 이미 늦었거든요 됐지만 혈액팩 옆에 계셨는걸요 이미 늦었거든요 2대2일 때는 얘들아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덕토령이 잘 잡더라 아니 깔끔하게 막판 딱 하고 갈까? 아 오케이 막판? 맘맘매야 안녕하세요 정신병 의원 아니 이게 못 본거 같은데 나 나 나 빨리 사실대로 얘기해요 좀비죠? 저요? 저 이대로 걸리면 지금 열판 중에 여덟판을 좀비하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솔직히 나는 매드웨터도 좀 의심스럽긴 한데 매드웨터가 지금 한번도 안 걸렸어 애초에 근데 한 번 걸렸어 나랑 같이 했잖아 아까 님이랑 문 같이 나와서 마주쳤잖아요 아 아 미안 나한테 개못한다고 했다고 아니 근데 못하긴 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더 화나 사실이기에 더 화난다 저 다 이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아주실래요 어딨어 뱃물 괜찮아요 에너지 야 문을 닫고 쏘면 어떡해 억억억억억 Queensland 나 죽을뻔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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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날라있지 사람이야 문 나 매드웨터님 그만 좀 누워 댕겨요 아 눕는 게 편하네 오 den 뭐야 여기서 사람이 살릴 수 있는 건가 아니 어딨어 사람 어딨 거야 아니 문은 어딨어 아 너무 어두워 앞이 안보이는 문 여기 아 진심 같이가 같이 같이 아 아 아 아 네 이거 바하네요 왜 나 아니 왜 이유를 가르쳐 이유를 가르쳐 이유를 가르쳐 너가 괴물이라고 위에 있었는데 같이 나왔어요 나 잘 가고 왜 이거 왜 저라고 생각하시는 거 빨리 쏘아 홍자를 죽이면 어떡해 이거를 왜 저로 의심을 하시는 거죠? 저로 의심하시는 거 꽤 억울합니다 그런가? 냅다 쏘아가지고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당 방해라고요 정당 방해 지금 둘 중 한 명이거든요 반은 진짜 거의 100%였고 둘 중 하나인데 누구일까 이제 빨리 빨리 투표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어째서 빨리 투표해 어째서 어째서 이제 괴물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만 보면 돼 변하세요 빨리 아니 나 사람인데 할렘님 괴물이잖아요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렇게 희망을 주다가 저 죽일 거잖아요 왜 그런 농락하는 짓을 해 레이텔 로다덩아 여기 됐다 오 진짜잖아 야 내 촉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바하랑 설아 정확하잖아요 저 왜 이렇게 잘 찾아 설허바가 촉이 되게 좋다 아니 설아님 괴물 왜 이렇게 많이 걸린 아니 몰라요 한 등이 8판이 괴물이네 진짜 근데 그거 알아? 게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설아씨가 약간 괴물 걸리면 티가 많이 났었는데 와 진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 게임이 끝날 때쯤 되니까 죽이는 건 달라졌는데 죽이는 실력은 별로 안 달라졌더라구요 아 여기까지 디시트 6인 합방이었습니다 유바 재미가 있었다 유바 이수근 해결 이쁘